벤츠 S500 S500 2010년식 차량에 음질전용 블루투스 그리고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고 차량 컨디션도 좋아지는 1F 헤드캡을 장착하는 작업 내용입니다. 고객님 예약하시고 방문하셨고 제가 고객님한테도 가실 때 기분 정말로 좋아서 가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음악 향상은 물론 음질 향상 바로 느끼실 수 있고 차량 컨디션도 좋아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또한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고 CD보다 음질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벤츠 S500 2010년식 차량에 음질전용 블루투스 그리고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는 1F 헤드캡 장착동을 사용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